어디다 해? 마른 것 같으니까 아 아파 아 내 얼굴야 나이리 못생겼지? 아무나 어쨌든 한번만 찾아봐요 어? 아 오케오케 비오는 날에도 살짝 천천히 뽑아먹었던 곳인데 이제 그렇게 안나 작년부터 망한 보이집 이따가 이제 가면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곳들 다 지진해서 나올거에요 자 이제 반지 왔어요 아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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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어제 너무 험한 길을 많이 걸어갖고 오늘은 진짜 쉬어야 되겠다 병원 가야겠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기분이 없돼갖고 또 이렇게 걷네 오 저 감 엄청 잘 익었다 가부질러 흘려 딱이네요 다 발로 뽀뿌려져갖고 흘려 다 보이네 소리도 쩍 뻗지고 있어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와 내 다리 꽉 타버렸네 수을 가 와 수이 미쳤다 여기가 내 다리인데 여기 내려가서 해야되는데 하아 하아 이따 하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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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무너져내겄네 하이킹 발자국이 많네 하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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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를 왔을 때 주소리가 아휴 죽어있어가지고 하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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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여기 딱 한 번 더 줄 수 있거든?